조중동은 지난 20년 동안 방송으로 하나씩 개찰되고 온갖 거짓으로 성당하면서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을 기여하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권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은 이웃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곧 조중동의 실패입니다. 조중동의 약자가 C, J, D고요. 뜻은 광우병입니다. 조중동의 약자가 C, J, D입니다. V, C, J, D. 앞에 소문자로 V자를 붙이면 그게 인간 광우병이죠. 비셔스 C, J, D라고 저는 조중동을 생각합니다. 사악한 광우병이죠. 한국에서의 광우병은 미국산 소고기도 아닙니다. 조중동입니다. 시민단체, 미디어연대의 사활을 걸고 조중동 방송을 저지하고자 한다. 천여개에 달하는 단체들의 연명을 받을 것이며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약국, 슈퍼, 식당 등과 같은 영업장 및 가중이용시설에 불매 문구가 적힌 피켓이 나붙을 것이고 각 가정의 현관문마다 불매 문구가 적힌 용지가 붙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상품권과 현금이 든 봉투를 흔들며 더러운 호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다.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독자를 매수했다면 그 구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독료를 취할 수 없게끔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기업들은 조중동 방송 컨소시엄 참여에 신중하라. 권고가 아니다. 종고다. 권고가 아니다. 감사합니다.